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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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야 감사합니다 어후 네 여러분 여러분 목소리 아끼세요 보니까 정관에서 본 분들이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 아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영화는 시작을 안했죠 네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거죠 네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 오 왔네요 왔네요 아직 그러면 어떤 영화인지를 못 보신거겠군요 참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 아 정말요 저도 이렇게 단독인거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저와 이 빙고들이 주연인 이 영화를 또 개봉을 하고 또 이렇게 무대인사를 단독으로 또 처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저와 또 빙고들 파워를 이렇게 한계 듣지 않겠다라는 또 이게 주위 분들의 서포트가 있었기에 또 제가 이렇게 마냥 저지를 수만은 없는데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빙고 분들이 참 이렇게 항상 그 열성을 다해서 또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달리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리구요 여러분 그 이 영화를 먼저 보신 적이 있으신 분? 네 아 맞네요 본인이 나오셨다는 분? 네 네 이거라면 다 나왔을거에요 그죠? 사실 제가 이 무대 위에서 뭔가 아 저만 볼 수 있는 이 광경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저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카메라로 다 잡아주셨더라구요 저는 LED 패널에도 카메라가 달린지 모르고 아 이 모습 나만 보기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막 블루레이 비하인드에도 막 얘기해 놓고 그랬는데 참 예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6일 7일 함께 했던 추억을 이렇게 영원히 좀 소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된 프로젝트에 또 이 CGV 관계자님께서 공연을 봐주시고는 혹시 영화로 개봉할 생각이 없냐고 또 제안을 주신 덕분에 아 그렇다면 이 빙고 분들이 사실 올해가 아마 제가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게 그 공백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백기에 우리 빙고 분들이 이게 서로서로 그 이런 영화관에서 또 덥잖아요? 더울 때 이제 영화관 오면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아 좀 소소하게 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어 한번 해보죠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날 또 보고 싶었던 빙고들을 만날 수 있어서 아주아주 기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네! 그러면 저희가 9월 7일날 또 팬파티를 준비 중인데 네? 올 거예요? 네! 고마워요 자체가 또 여러분들 어떻게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신 만큼 또 이게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시도록 제가 잘 촬영도 하고 또 이렇게 준비도 하고 그렇게 있을게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새해 신년 소원을 빌었었는데 이뤄지신 분? 오! 꽤 많네요! 아직 안 이뤄지신 분? 저요 어... 목 잃었는데요? 목 잃었어요? 같이 사진 찍기요? 그럼 지금 찍을까요? 네! 일단 같이 사진 찍기 네! 아 슬로건! 네! 슬로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같이 사진 찍읍시다! 여기가 센터 맞나요? 저게 불빛이 카메라예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7월 13일 이 순간은 은빙과 빙모의 찬양근 축제!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속력을 한번 보고 싶으셨습니다 돌의 팝 아름다운! 내 너밀히 생겨줄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 응원법이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돌의 팝 들으면 응원법이 들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재밌죠? 여러분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더위 잘 보내시고요! 잘 있다가 우리 또 9월에 만날 수 있으면 꼭 만나요! 은빈언니 오늘 저메추에 드세요! 1. 콩불 2. 햄버거 3. 삼겹살 4. 빙수 저메추에 빙수요? 빙수만 먹고 생활이 강하신가요? 콩불이 뭐죠? 콩나무 불고기 아! 콩나무 불고기 1번! 콩나무 불고기 드세요! 아무래도 먹고 싶은 순서대로 추천해주신 거 아니에요? 콩나무 불고기 맛있게 드시고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우리 봅시다! 시력검사! 잘 보여요! 저 잘 보입니다! 오늘 시력을 준비하기 위해 렌즈도 꼈고요! 왼쪽 친구! 왼쪽 친구 빙고 입덕 시키려고 데려왔음! 아직 빙고 아니에요? 아! 빙고 됐으면 좋겠다! 아! 우리보다 빙고 할 거예요! 진짜요? 빙고 될 거죠? 빙고 될 거죠? 빙고 돼야 돼요! 빙고 돼야 돼요! 아! 일발 가! 자! 빙고 될 친구! 우리 미래의 빙고 친구! 빙고 돼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뭐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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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쪽 만났으면 또 언니 생일 파티 쬐고 왔다! 축하해줘!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파티! 무슨 파티를 쬐고 오셨을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예뻐! 고맙습니다! 친구들이 물린가라고 보내줬어요! 양해해준 친구들께 하트! 오! 친구들! 친구들 못가도 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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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너무 잘하라고! 네! 언니! 언니! 처음 좋아할 때 14살이었는데 벌써 16살이에요! 어머! 애기! 언니하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잘하길 바랄게요! 너 고등학생이 됐어도 나 좋아해줄까? 알았어! 오케이! 나 언니 편지! 아니지! 편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안 갔으면 네! 고마워하실 테니까! 지연이 지연이! 고맙습니다! 이거 보면 혜연아라고 해주세요! 혜연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싸인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갈게요!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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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저 진짜 갈게요! 여러분들! 그! 우리! 영원아 재밌게 봐주시고요! 아! 추천보려고 했구나! 잠시만요! 네! 제가 2번에서 요속 시간을 좀 제가 많이 주체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H열! 21번! 계세요! H열! 21번! 3초 안에 안 나오시면 넘어갈게요! 없습니다! I열! 14번! 계세요! 3, 2, 1! A열! 6번! 6번! 네! 축하드립니다! 상담분! G열! 7번! G! 10! I열! 7번! 있으세요? 7번! 좋네요! A열!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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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도 없으세요? 어머! 이럴 수가! H열! 7번! H열! 7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좋은 거 봤고요! G열! 11번!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가 시원하게 잘 뽑히네요! 여러분들 앞자리 서서하시면 힘드셨을 텐데! F열! 15번이요! F열! 15번도 없으실까요? 네! 자! AR! 5번! 예! 축하드립니다! B구 맞으시죠? B구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E열! E열 11번! 2! E열 11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뽑았나요? 아! 네! 다 뽑았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왔어요! 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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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